1주일 만입니다 이게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러면 시간 가는 속도도 조금 빨라집니다 한 주일이 그냥 휙 지나가고요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돌아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금 조금씩 중요한 것 위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가면 갈수록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금융에 대한 것을 정리합니다 금융론에 가셔서 제일 먼저 1번 문제가 주택금융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한 거죠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일단 5번 지문에 주택도시기금이 있는데요 저희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에 출제 또는 융제할 수 있다는 거 가끔 지문상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다만 주택도시기금은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을 안 해줘요 국민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규모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기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요 답을 1번을 줬는데 거기 보시면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이나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고 돼 있을 때 주택가격이 급증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건 시장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소비금융을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시켜야겠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주면서 틀린 거 고르라고 해서 학생분들이 조금은 쉽게 대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주택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요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하면 원금균등이니까 원금균등이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원금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하고 원리금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걔가 일단 틀린 답이 되겠죠 우리가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에 대한 것은요 원금균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점증이 제일 작게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에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자가 선택하는 것은 이자율 변동이나 인플레드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리고 원리금균등이 원금균등보다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적겠고요 점증은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는 신혼부부 등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 3번에 나오는 지불금융에 대한 것 지불금융하고 부채금융은 가끔씩 여러분 문제에다 활용을 하니까 다만 우리가 문제 상에서 먼저 3번에 보시면 지불금융에 우리가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조신리공환이라고 해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리치,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간접 투자자산 운영업법에 관한 부동산 펀드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자를 따서 그래서 지불금융에 해당하는 것이 조신리공판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지불금융에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이 3번에 주택자당담보부 채권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부채금융을 얘기할 때 이름이 나왔을 때 얘가 들어가면 B가 이게 빼기 의미라고 해서 뭐뭇을 담보하다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 MBS, MBB, ABS, ABCP 이렇게 나와서 B가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번 문제에서는 3번에 MBB가 들어가 있으니까 걔가 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4번에 가서 보셨을 때 지불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 그게 리츠죠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3번 문제에서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애가 1번하고 2번하고 5번이 남게 돼요 그런데 니은에 ABCP에서 B가 들어가 있어요 B가 들어가면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은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자산담보부, 기업, 보험은 이건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겠고요 공모에 의한 증자는 지불금융에 해당이 되고 프레이트금융, 주택상환사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걔들도 다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 되는 것만 정리해 두셔도 지불금융과 부채금융은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4번 문제가 31일 때 나온 거고요 5번이 부채금융이라는 것, 재작년에 나온 거죠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저당대출이라는 것 있죠 부동산담보대출 그리고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사채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기업에 주택저당금융이 나와 있죠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업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5번 문제에서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답이 있는데 조인트 벤처는 지불금융이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니은이 들어가면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요 한 2개 정도를 풀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박스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5개를 다 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찾는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신탁증서금융은 부채금융이고요 자산담보부 기업보험도 부채금융이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정금리 대출은요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고요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라 쓰니까 그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는 건 틀리죠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자는 변동이자율로 대출하는 걸 선호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요 4번에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면 그러면 여기서의 시장이자율이 있고요 여기 약정이자율이라는 게 대출 약정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출 당시에 정한 이자율이 5%인데 시장이자율이 4%로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차입자들은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면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대출 간의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거는요 반대로는 이런 경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5% 이자로 대출을 해 준 다음에 그 이상의 이자 수익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익성이 약화된다고 얘기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7번을 가서 보시면 주택 저당 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대출 시점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초기에 높게 형성이 되냐면 고정금리로 대출하게 되면요 인플레 위험이라든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다 대출자가 떠나야 돼요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고정금리가 더 높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이자율을 초기부터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대출 기간에 조기 상환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틀리죠 만약에 반대로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잖아요 약정 이자율에 비해서 그러면 조기 상환하지 않죠 낮은 금리로 계속 상환하는 게 유리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급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7번의 5번 지문에 보시면 변동 이자율로 대출한다고 해서 대출 간의 금리 변동 위험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고정금리고 변동금리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는데 이게 조정 주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3개월 단위로 조정을 하기로 했다면 3개월이 경과한 시점서부터 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발생한 리스크는 다 대출자가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은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을 가서 보시면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기억에 금융기관은 주택저장대출의 대출기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대부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2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니은을 봤더니 주택저당대출의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정하면 주택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금리가 오르면 바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고 하겠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 있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3번밖에 없으니까 이 시점에 오면 답이 3번이 되겠죠 한국주택금융공세 주택저당대출 조건은 변동금리고 대출기한은 단기, 중기, 장기로 운영이 된다 했으니까 걔는 틀린 거죠 일단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요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기다가 40년하고 50년짜리까지 보금자리론의 대출기한이 정해지는 것도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하고 그 다음에 미음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9번을 보시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죠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고 했을 때 맞는 표현이죠 담보인정비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부비율이라고도 얘기하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기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담보인정비율을 60%를 줬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6억이라는 얘기는 3억 6천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70%면 4억 2천까지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청부채 상업비율은요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총부채 상업비율이라고 했을 때요 이거는 차입자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 비율을 40%로 줬다는 얘기는요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는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소득이 5천 이면요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즉 소득이 높을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4번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던 리스 대출을 받았던 간에 모든 대출에 관련된 것들을 다 반영한 것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에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결국은 정부가 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10번에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1번에 연간 이자리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요 대출자는 기간에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걔가 일단 답이 되죠 이자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지급을 받는 게 실효 이자율의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 4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에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전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변동금리는 조정주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것도 기억은 해두시고요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저당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 등에 대해서는 항상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1번에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에 비해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라고 이렇게 됐으면 틀리죠 이게 돈을 대출해 준 다음에 자금 회수 있죠 자금 회수는 어느 게 제일 빠르냐면 원금균등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이 빠르고요 점증이 상대적으로 제일 늦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회수는 얘가 1번, 2번, 3번 이런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동일한 금액이라는 게 원리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그리고 점증은요 미래 소득이 보장이 되는 젊은 소득자,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그리고 원리금균등 상환은요 대출기한 중에서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 커지죠 그거는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원리금균등에서 이론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원리금균등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부는 증가하고요 이자 지급부는 이렇게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점증하고 원금, 원리금 세 가지 대출 상환 방식 중에서 다음 질문에 적합한 걸 물어봤어요 첫 번째, 차입자의 첫해 월 불입액이 가장 적은 거 초기의 불입액이 제일 적은 거는 점증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겠죠 초기의 월 불입액은요 원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점증이 제일 작은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첫해 월 불입액 납부 이외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대출 상환 방식은 그거는 원금균등이 돼요 그죠? 이런 얘기죠 자, 원금균등은요 저당 잔액의 구조를 보게 되면 원금균등은 이렇게 우아양하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니까 시간이 경과수로 잔액이 이렇게 균등하게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원리금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남아있는 잔액이 크죠 점증이 제일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잔액이 제일 적게 남는 것은 원금균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더라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택저당 대출 방식 중에서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얘네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원금과 원리금의 단 하나잖아요 그런데 뜻이 확 틀린 건데 읽다가 보면 순간적인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념하셔야 되는데 1번에 보시면 대출 시간 초기에는 원금의 원리금이 원금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대출 초기의 원리금 상환액 뭐가 더 크다 원금이 원리금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2번 질문을 봤더니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보다 원금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안전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 회수 위험이 원금 회수 위험이 원금 회수 위험이 원금 균등이 원리금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원리금은 원리금은 원금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원금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 초기에 상환액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리고 4번에 보면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왜냐하면 원리금 균등이 초기에 대출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죠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이자니까 그래서 틀린 게 5번이죠 중도 상환할 때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장금은 원금이 원리금보다 많다는 건 틀리죠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할 때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갚지 않고 남아있는 돈은 원리금이 더 많겠죠 그거 가끔씩 쓰니까 5번 지문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문을 보시면 박스 밑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예시 지문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오른 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에 상환저택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이 원리금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일단 기억이 하나가 있는 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체증의 경우에 주택 예상 보유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체증은 예상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10억짜리 부동산인데 9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1억만 지문 투자를 들어간 사람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게 해서 투자 들어간 사람은 아니겠죠 대다수의 임대 수익이 이자로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융자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과 같이 상환 부담이 큰 애들은 피할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점증이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금의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원금균등이 우리가 체감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리을에 원리금균등에 매기 상환한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면 틀리죠 원리금균등이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을 표현해 주는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거기도 15번에 보시면 1번에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면 틀리죠 일단은 원금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은 균등하고요 이자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원리금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원금균등이겠죠 그래서 원금균등은 원리금에 비해서 전체 대출 지지간에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크다 그러면 틀리죠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요 원리금이 더 커요 남아있는 잔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에 비해서 원금의 상환액이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조기 상환할 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채증이 원금보다 항상 더 크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의 크기 있죠 이거는 원금균등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원리금 점증이 제일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은 이게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나온 거죠 32회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게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원리금균등은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이게 틀린 거죠 원리금균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규모가 커지죠 그 다음에 원금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원금이 체감하는 거죠 감소한다고 그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고요 자 4번에 보면 점증의 경우는 장래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장래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신혼부부 등에 적합하겠죠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요 원금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면 틀리죠 만기일시 상환은요 1억을 융자 받았고요 이자율 5%로 기간 10년 빌렸으면 5% 이자를 만기 때까지 그냥 이자만 내는 방식이에요 만기면 원금 일시 상환하니까 이자 부담이 제일 큰 게 만기일시 상환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을 보시면 원금균등의 경우에 원리금균등보다 대출기간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짧죠 빨리 회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실 때 그런데 보시면 16번에 32번에 3번 지문에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고 지문이 하나 나왔죠 17번을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대출 상환 방식별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오른 걸 물어봤어요 순서대로 기어 순서대로요 원금 원리금 만기 그러니까 그 전에 차 가중평균 상환기간을 한번 얘기를 슬쩍 건드린 다음에 17회 때 그것만 끄집어내서 답으로 유도한 경우죠 그러니까 가중평균 상환기간은 원금을 빨리 갚을수록 상환기간이 짧아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 회수가 빨라지는 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그다음에 만기가 되겠죠 계속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게 되면 A씨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2회 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출 상환 방식이 원금균등이면요 제일 먼저 얘부터 구하는 거예요 원금을 원금은 융자금을 나비 횟수로 나눠서 구해요 그래서 얘가 연단이 매기 상환이냐 매월 상환이냐를 봐야 되는데 연단이 매기 상환이니까 그냥 나누면 되죠 융자를 2억을 받았다는 거죠 2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기간이 20년 그러면 2억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원금이 천만 원 나오죠 천만 원일 때 2회 차에 상환해 될 원리금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2회 차니까 우리는 천만 원을 한 번은 갚은 거예요 그러면 2억에서 천만 원 갚았으니까 나머지가 1억 9천이 되겠죠 1억 9천에 대한 원금은 천만 원이고 이자만 계산하면 되는데 1억 9천에 5%거든요 그래서 1억 9천에 5% 계산하면 이게 9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원금 천만 원 이자 950 합하면 1950만 원 그래서 답이 4번 이런 식으로 구하는 요령이죠 원금 균등에서는 몇 회 차라고 나오면 그 전에 차까지는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제를 하면 남아있는 잔액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9번에 보시면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에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 차에 상환할 원리금과 9회 차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3회 차에 이자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금 균등이 나오면 일단 원금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융자 조건이 뭐냐면 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출 기간이 20년 연단이 매기 상환이니까 원금이 2,500이에요 그런데 9회 차라는 얘기는 우리는 2,500을 8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억을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는 잔액에다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잔액이 3억이고요 이자율이 5%면 얘가 1,500이죠 그럼 이자 1,500 원금 2,500 갚으면 4,000이죠 그러면 4,000이 되는 것은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그럼 13회 차 이자를 구할 때는 2,500만 원을 이거는 12번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3억을 상환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다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2억에 대한 5%니까 1,000만 원이겠죠 그래서 답이 4,000하고 1,000만 원이 되는 1번이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금균등은요 회차를 많이 주더라도 얘는 계산할 수 있어요 원금만 구하면 그럼 만약에 매월 상환 조건으로 81회 차, 51회 차 이걸 이렇게 주더라도 우리는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주면 좋았는데 20번서부터 약간의 새로운 형태의 유형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가 맞춰서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20번에 대한 것부터 이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